다음 게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PM 데뷔 15주년을 기념해서 멤버분들께 멋진 사진을 저희가 좀 남겨드리려고 준비한 게임입니다. 이름하여 포토존 게임. 포토존? 포토존? 이게 카메라네. 여기다. 아, 그러네. 여기다, 여기. 귀여워, 귀여웠다. 어? 피계도 일어나면 얼굴 나올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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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오. 게임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대1 개인전과 단체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토존 안으로 얼굴이 순간 포착되서 찍혀야 되는 게임인데요. 카메라가 2초 타이머가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를 말씀드리면 2초 뒤에 찰칵 사진 찍힐 텐데 제시어로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박력 이러면 점프하셔서 박력 있는 표정과 포즈로 눈코입이 프레임에 담기시면 승리하시는 게임이 개인전은 1점 단체전은 3점이 걸려있고 게임이 끝난 뒤에 점수를 합산해서 승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이 있습니다. 얼음 대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음 대패가 뭐야? 얼음 대패요? 얼음 대패가 뭐냐면 그야말로 얼음 위에다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올라가서 이렇게 대패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젖는다고 하셨구나. 대박이다. 아니 대패 얼음이 어려우면 끝나고 대패 삼겹살을 쏘준다 하죠. 좋은 아이디예요. 야 울어. 좋은 아이디어래. 거봐 애들 받는다니까? 어디로 갈까? 좋아한다. 어디로? 그러니까. 근데 저희 촬영 있어서 잠깐 나와주시지. 근데 이게 되게 카메라를 갑자기 아래로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진 않아요. 왜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내리면 어디나요? 장신 1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규제 대겸. 그러면 백현이 형 여기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재 형이 더 크다. 와. 나는 스프리니까 이게. 몸이 아쉽다 우재야. 아니 여기 팔에서 차이가 나네 팔에서. 와. 큐. 1. 2. 이거네. 가시죠. 가자. 자 짐승돌 대 짐승들. 제시어 드리고 큐를 외치겠습니다. 자 준비. 오. 큐. 오. 큐. 되게 멋있다. 여기로 오고요. 준비 준비 큐 잠깐만 이상해 가리는 거 봐 아 주우제 잠깐만 형이 날 가린 거 같은데 손바닥으로 아 야 어떻게 저 손까지 나왔냐 오 개섹시한데 근데 섹시 사귀자 나랑 사귀잖아 사귀줘 사귀줘 형님 섹시한데 왜 콧물을 핥아요 콧물을 핥고 있는 거 같은데 자 이 정도면 성공 운영하겠습니다 아 퇴근 사진 보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중요하네 이야 자 다음 쪽 자 여러분 개시어 아련 드릴게요 아 아련 준비 미련 아니야 큐 아 아 산성아 아 산성아 산성아 큐 아 아 산성아 산성아 잠깐만 아 아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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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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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련하다 아련하잖아요 아련 아련하잖아요 딱 아련하잖아요 네 이거는 임종 직전 아니에요? 에이 씨 임종이에요? 아니 이거 너무 근데 아련 보다는 되게 불쌍해 보여 아련이지 태골 자 이거 좀 비긴 느낌이 좀 있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진영아도 아련이 없진 않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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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갈게요 재대결 준비 큐 아련 두근 오 아 아련 아련 우와 우와 성공 성공 아련해 지금 자 홍진경 승리 오케이 와 야 차장님 아깝다 아 이거 카메라에 찍혀야 되는데 이게 자 다음 주자에 올라오시죠 너잖아 너 너 너 올라와 아 니콜 땡큐 베이바이 야 우영아 보여줘 이 연기가 중요한 거 같아 아 우영이 이런 거 잘하는데 태폐 태폐? 와 어렵다 아 태폐 어렵다 자 잠깐만요 태폐은 무슨 말이에요? 그니까 섹시 섹시 되게 덜 다크 다크 덜이 섹시하니까 왜 갑자기 혀가 나와요? 왜 혀 뻗은 거 왜 나오는 거야? 다크야 다크 다크한테 섹시한 거야 어 우영아 토하는 거 아니지? 우영이 뭐하는 거야? 아 저 둘이 왜 저러냐 아 아 들어가 둘이 왜 저러냐 가자 자 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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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팸바이 큐 워 큐 큐 왜 저러냐 큐 오 왜 저러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잘생겼어 잘생겼어 우영이 우영이 안 나왔어? 없어 없어 우영이 진짜 잘했는데 우와 리쿤 씨 승리 잘한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자 다음분 올라오십시오 오케이 고 화이팅 네 제시형 분노로 드리겠습니다 아 분노 아 좋다 유리하다 세호야 유리해 가자 형 웃어도 분노야 아니 민준이 형이 화가 많아요 준비 하하이 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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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도 안 나왔어 아 아무도 안 나왔어 아 아무도 안 나왔어 아 너무 어려워 지금 때까지 자 훈남 가겠습니다 훈남 아 아 실패 하하하하 기권 해볼게 해볼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훈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준비 하이 큐 오 되게 훈남 오 되게 훈남 오 되게 훈남 하하 오 되게 훈남 하하하하 두 개 되게 훈남 두 개 되게 훈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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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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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주세요 깔끔하게 다른 거 달래 자 그러면 오열 있는데 오열 좋다. 오열 좋다. 가능하지. 오열 갑니다. 너무 어렵다. 하이 큐!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 우리야. 우리야. 우리가 우리야. 유빈이 형 이거 좋아하고 있어.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야. 유빈이 형 좋아하고 있어. 웃고 있어. 무조건 우리야. 이준호씨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오열이라면 저는 세우 형입니다. 오열이 형 웃고 있어. 민준이 형 웃고 있어. 이겼어. 이겼어. 최고다. 뭘 해도 웃네. 뭐가 웃고 있잖아. 키 높이가 이게 되나요? 같이 높이가 이렇게 뛰어야지. 매너 매너. 이번에는 매너 다리. 그냥 이렇게 팔을 드시면 제가 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뭐야 타이타닉이야 뭐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얼굴을 이렇게 할게. 제시어 드립니다. 제시어 애교 갈게요. 애교? 애교. 오케이. 하이 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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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너의 의도였지? 이게 줍아 의도였어. won승인데? 아이고 억울하다. 이건 졌지만 이긴 거지. 아쿠호 씨가 이거 해줬잖아. 그래 누나. 나는 어디서 나오겠다. 이건 이거로 나왔는데. 이거 엄청 귀엽게 나왔는데. 준호 씨 승. 3대2 3대2. 3대2야? 어 룸메이트다 룸메이트. 리매치. 그래 이번에 얼굴 좀 나오게. 두 번 지는 거 아니야? 자 이번에는 멘붕 갈게요 멘붕. 그래. 멘붕. 자 멘붕 갑니다. 멘붕? 자 스탠바이. 하이 큐. 취미봐바 쿵디. 야 넌 멘붕 아니야. 취미봐바 쿵디. 야 넌 멘붕 아니야. 완전 멘붕이야. 완전 멘붕이야. 멘붕 아니야 저거. 완전 멘붕이지. 개코 원숭이 개코 원숭이. 개코 원숭이야. 저거 유세훈 형 아니에요? 원숭이가 있다고요? 유세훈 형 같은데 저거. 개코 원숭이야. 제 시험에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가 있다고요? 이거는 멘붕은 좀 인정해도 힘들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저게 멘붕이 아니야? 개인적으로 찬성 씨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씨. 아 저요? 오케이. 산성이 가자. 제가 또 어떻게. 제시아가 또 달라지죠? 아련. 깨물 하트. 깨물 하트. 깨물 하트요? 깨물 하트. 캠.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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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깨무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나 아니면 깨물었을 때. 아니 깨물었을 때 이렇게. 깨물었을 때 뭔가 하트로 보이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야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찍혀야 돼. 점수가 따겠다. 그러면 이거 하트도 보여야 되는 거네. 하트도 보여야 됩니다. 이건 하트까지 나와야 돼요. 어렵네. 어려워. 자 스팸바이. 하이 큐. 아잉. 우재 형. 나 씨. 나 귀엽냐. 나 놀아서. 아잉. 우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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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좀 더러운 게 나는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영아 내가 지금 그거 그대로 느낌을 해. 나도 형 보는데 약간 좀. 나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한 컷도 안 나오니까 내가 기분 상한다 이거. 아 아깝다. 확실히 잘한다. 얘네들이 잘해. 네. 아쉬우니까 진짜 진경이 한 판만 더 하면 안 돼요? 끝에. 왜? 주노랑. 주노. 주노 오늘 룰렛 좋았잖아. 어. 아 잠깐만요. 진경 누나가 지금. 어. 숙이는 아까 들어준 거 보고 기대하고 올라갔어. 계속 쳐다보고 있어. 아무런 스킨십 없이 그냥 1 대 1로 딱 할게요. 네. 터치 없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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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게임, 그냥 게임 근데 들어줄 필요가 없잖아 없다, 없다 자, 제시어 드립니다 유혹 어? 유혹 진경아! 할 수는 없잖아, 네가 너 키스하고 싶어요? 일탈이야, 일탈? 자, 가자 진경아 보여줘라 진경이가 되나? 자, 갑니다 자, 스탠바이 자, 하이 큐 자, 하이 큐 자, 하이 All that I have is all that you've given me Did you never worry 흠 섹시 누나 진짜 대단하세요. 와 진경 누나 짱. 치과 누구야? 야 이거 나 이거 인정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게 왜 인정이 안 돼? 이게 유혹한 듯 표정인데. 누군가는 유혹을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당하는데.